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심현철입니다. 이번 3분 피부의 시간에는 2종, 즉 고분자량과 저분자량 히알루론산 화장품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께 반드시 기초 화장품 중에 2종, 즉 고분자량과 저분자량이 포함된 히알루론산 앰플을 먼저 바르도록 하는데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히알루론산이란 우리 몸에 존재하고 있는 물질인데 피부의 진피층에 주로 위치하여서 수분을 흡수하고 또 콜라겐과 일라스틴과 함께 피부 구조를 유지시켜주는 기능을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콜라겐과 일라스틴도 가늘어지고 끊어지고 이러한 히알루론산의 함유량도 감소하기 때문에 피부는 탄탄하지 못하고 탄력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르는 히알루론산 화장품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 살펴보면 화장품에 히알루론산이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경우들이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사실 히알루론산이 일부 함유가 되어 있다는 것이지 대부분 히알루론산이라는 것은 아닌 경우들이 많습니다. 히알루론산은 화장품 뒷면의 전성분표를 보면 소듐 히알루론에이트라고 적혀있는데 이것이 히알루론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화장품들이 히알루론산을 첨가하는 이유는 자기 분자량의 한 1000배 정도의 물을 끌어당기는 아주 좋은 함습제이기 때문입니다. 화장품은 피부에 H2O, 즉 물을 막 공급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물을 빨아당기는 함습제가 주변으로부터 이 도포된 부위 주변에 물을 빨아당기고 이 밀폐제라는 성분이 이 빨아당긴 부분들이 날아가지 않도록 잘 밀폐를 해주는 원리입니다. 이 두 가지의 원리가 기본적으로 잘 지켜져야지 올바른 보습이지 함습제 성분만 막 여러 개 바른다고 아니면 이 밀폐제 성분만 막 여러 개 바른다고 올바르게 보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바르는 히알루론산은 초창기에는 분재량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수분을 끌어당기는 힘은 좋지만 이 피부의 가장 바깥층인 각질층을 뚫고 표피까지는 투과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마치 화장품 광고를 보면 다 막 콜라겐과 일라스틴이 있는 피부층까지 막 투과를 해서 콜라겐을 막 증가시켜서 피부 탄력도를 막 증가시킬 것 같지만 실상은 이 진피층까지 흡수가 하나도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분재량이 큰 히알루론산은 전혀 피부에 도움이 되지 못하나요? 이런 분들이 계실 텐데 이러한 큰 분재량의 히알루론산도 피부에 도움을 당연히 줍니다. 투과되지 못하고 피부 각질층에 머물러 있어도 압도적인 물 흡수율을 보이므로 피부 표면에 수분막을 형성해서 피부에 광택을 나게 하고 또 보습으로 인한 잔주름 개선에도 기여를 하고 피부 장벽 보호에도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러므로 화장품에는 아주 작은 초저분자량 히알루론산도 중요하지만 고분자량 히알루론산도 중요합니다. 그럼 초저분자량 히알루론산 화장품에 대해 알아보면 우리가 초기의 히알루론산은 분재량이 컸기 때문에 이를 커팅하는 효소를 잘게 사용을 해서 잘게 잘라진 히알루론산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 저분자량 히알루론산이라고 부릅니다. 요즘은 기술력이 발달을 해서 크기를 상당히 잘게 쪼개는 것도 가능해졌고 이를 초저분자량 히알루론산이라고도 부릅니다. 화장품이 피부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분재량이 얼마 이하 값이어야 한다는 논문이 있었듯이 피부의 가장 바깥층인 각질층을 투과해서 표피, 진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분재량이 엄청나게 작아야 하는데 현재까지 기술력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분재량이 커도 아주 일부는 피부 안쪽까지 흡수가 가능한 이유는 이 모공과 같이 진피층까지 이렇게 하이패스로 뚫려 있는 부분들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흡수가 가능하긴 했었습니다만 입자가 너무 큰 경우에는 거의 진피층까지 투과가 불가능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초저분자량 히알루론산이라고 하여 입자가 아주 작게 쪼개진 히알루론산이 어느 정도는 피부 깊은 층까지 투과가 되는 것들이 실험으로 확인되고 있어서 앞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제가 기초화장품에서 저분자량 히알루론산 앰플을 꼭 사용하라고 하는 이유도 처음에는 물을 빨아당기는 초저분자량 히알루론산이라는 함습제를 그리고 앰플이나 에세스처럼 리치하지 않은 타입으로 먼저 도포를 한 이후에 로션이나 크림 같은 성분으로 잘 밀폐를 해주는 것이 보습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히알루론산이 수분을 끌어당기는 것뿐 아니라 이 피부의 재생과 회복에도 영향을 준다고 보고되어져 있기 때문에 요즘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피부 장벽 회복에도 기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연세더셀 피부과 원장 심현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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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